우리 고양이들 어쩐지요? 우리 고양이들 어쩐지요? 우리 고양이들 어쩐지요? 다크슴살이 정말 약속되네 신났지? 신났지? 신났어? 신났네, 미덕이 신났어? 미덕이.. 아이고 우리 덕삼이는 그냥 허강한다 엄마 등 위에 타고 있네 작년에는 망덩이가 따뜻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문녀가 나와볼래? 어쩔래? 잠깐만 둘이 저러고 있어 야 이거 나와야 니네 이러지 아저씨 나 나오면 해야 되지 않아? 아이고 추워 응? 에잇? 뭐야? 이리 나와 이리 내가 이렇게 살짝 아니 가운데다 그걸 넣어주세요 응 네 한겹에다 내야지 한겹에다 넣으면 네 한겹에다 해줘야 따뜻할 것 같아 섞여서 더 오므려야 되겠어요 타이머로 해서 50분 켜지고 10분 꺼지게 혹시 고양이 똥구멍이 또 불 날까봐 그렇게 해서 타이머 부착해 놨습니다 청장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따뜻한 겨울을 따뜻한 겨울을 실내에서 요거 날개 만드느라고 현관이 난리네 일단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비가 안 막히려고 날개도 달고 본드도 붙였습니다 남편이 자아, 이리와! 자아, 아내야! 자아, 아내야! 맛 봐! 여행이 안 돼! 여행이 안 돼! 여행이 안 돼! 여행이 안 돼! 여행이 안 돼 이리와! 다 먹어! 옳지! 우리 고양이들 어쩐지야 길고양이들 어쩌죠 눈 내리는게 예사롭지 않아요? 눈이 좌로 울어 날리구만 눈 보러가 왔는데 노루가 와 있길래 밥 주려고 왔어요 야 노루야 넌 아저씨는 몸이 학질이냐 이놈아 응? 아저씨는 너를 위해서 추워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넌 하악질이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인마 자 먹어 왜 이렇게 흘리고 먹는다냐 가만있어봐 물을 먹어 걸어 이리와 내 두 가지 잠이 큰일 이거 소금 너무 많이가서 뭐가 좋은데? 오늘 저녁 på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소금 연이가 와서 먹고 있네요. 미덕이랑 덕산민은 어디 꼭꼭 숨어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이만 왔네요. 오늘은 눈이 폭설 예보가 있는데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이도 어디서 눈을 맞고 왔어요. 등 돌리고 배고픈가 사려먹고 있네. 노루가 저 집안에 있어요. 노루가 저 집안에 있어요. 터줏대가 배꼽아, 우리 노루. 저 안에 있어요, 안에. 응? 가만히 있어. 너네 지금 배고프냐? 배가 고파? 그래, 잠깐 기다려. 나한테 계속 배고프네. 자, 노루야. 얼려줄게. 얼려. 음이 다크슴산. 썰마야. 그냥 써. 너로. 아이고, 아이고. 얼어버렸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응응 이거 먹어 아야 너란 아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쌈고 있습니다. 따뜻한 육수를 주려고 쌈고 있어요. 이거를 긁어내야 육수가 황탁하지 않고 깨끗하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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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먹을거에요 억지마 남은 가로우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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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야 너 밥먹자 이리와 이리와 나눠 먹어야지 이리와 노리 노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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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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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기를 연이가 다 먹어버리냐 노릇 좀 주지 으응 아 손 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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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네. 신났네. 신났어. 좀 개냥이라고 그러더니만 개요. 네가 반절은. 눈이 오니까 왜 네가 좋아하냐. 신났네. 신났어.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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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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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구야? 누구? 누구? 미덕이야? 턱사미 연희 야야야야 차가워 안 돼 아저씨가 대받아 줄게 아저씨가 대받아 줄게 여전히 아저씨가 대받아 줄게 여전히 아저씨가 대받아 줄게 아저씨가 대받아 줄게 잠시만 기다려 줘 곱이 세워 먹을게 곱이 세워 먹을게 곱이 세워 먹을게 곱이가 세워 먹을게 로아 총 3개 Bng työ 이리와 이리와 일단 밥 끄러주세요 네 밥을 제가 올까봐 실내에 넣어놨어요. 실내에 넣어놨으니까 먹을만 할거에요. 실내에 넣어놨어요. 미덕이 실내에 넣어놨어요. 얼른 먹어. 깔판이 다 얼어버렸네. 식탁이 얼어버렸어요. 아 예쁘다. 우리 강이 육수를 따뜻하게 먹었어요. 우리집 꽁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요. 이놈들이 잠잘때 오라고 할때는 안오더니만 따뜻하냐 거기가? 아저씨가 잠잘하게 따뜻해? 조조야? 부모님은 컨디션이 좋은지. 둥글둥글. 길이 오고. 최촌우. 뒤에 와서 야옹냐옹. 조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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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